어? 나왔나? 나왔나? 보인다! 보여! 아닌가? 철갑상어인가? 아니야 이건 노렘이야 노렘이야! 아! 노렘이 벌써 멸종했는데요? 아 노렘이 멸종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개체수 적은 것 같아요 드미트리가 개체수 걱정에 잡아달라고 했거든요? 어우 전혀 걱정이 없는데? 너무 너무 안 나오잖아 어 나 나 나왔나? 안 할래 안 해! 아이유 내가 이걸 왜 해야돼 나? 드미트리님이랑 어? 드미트리우스랑 친해지고 싶지 않아 필요없어? 당신의 호감도? 필요없습니다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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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친해져야돼? 친해지고 싶으면 본인이 저한테 선물 주세요 저건 됐습니다 이제 안 합니다 안 해요 나 잘거야 건드리지 마소